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토픽은 어떤 겁니까? 버닝썬 대표입니다. 버닝썬 공동대표가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사건 막기 위해서 전직 경찰에게 2천만 원을 건넸다.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간 유착 의혹이 지금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.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이문호 대표 두 차례 소환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경찰이 관련 계좌 보여주면서 추궁하니까 인정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. 이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. 돈을 건넨 건 맞지만 경찰관에게 전달될 줄은 몰랐다. 이게 또 무슨 주장인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요. 그 돈이 어디로 가기를 바랬을까요? 건넬 때. 이런 가운데 이문호 버닝썬 대표 내일 마약 투약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에는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사태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인터넷 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